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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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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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베리 산우 음 음 음 야 피아노 리코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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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영 10년대 10년대 3년대 아 아 아 아 아 아 10년대 3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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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웠다 배웠다 아 아 아 아 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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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다렌 다렌 DU 다렌 다렌 다erry этих 한국국토정보공사 at you know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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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yeah or at you at is you you are made I think I think at easy and to come to come made at at it's kita record oh 바이올린 다행히 댄싱 다행히 다행히 저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으면 편견이 없으면 편견이 없으면 편견이 없으면 편견이 없으면 편견이 없으면 기타로 바이올린을 쳐도 되고 피아노로 드럼을 쳐도 되고 저는 예술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편견이 없으면 편견이 없으면 편견이 없으면 편견이 없으면 편견이 없으면 처음이 어렵지 뭐든지 가능해요 저도 이런 악기들을 처음 다뤄보는데 재미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재미있어요 전원 전원 멘트 전원 전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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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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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